일어났어? 그러게 여주야 왜 자꾸 쓸데없는 짓 하는지 참 모르겠어 그게 중요해? 마셔 응, 여주야 내가 뭐라 할 것 같아? 여주야 지금 너 굉장히 예뻐 입 맞추고 싶을 정도로 정말 예쁘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좀 더 푹 잤으면 좋겠어 바깥은 네가 날 믿을 때 그때 보내줄게 여주야 밥 먹자 여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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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